이거 파예요? 이거 부추야, 부추. 부추 뭐예요? 부추 뭐예요? 부추? 네. 부추도 파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. 맛이 좀 더 달아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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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넣었어요? 파는 약간 맵잖아? 네. 부추는 맛이 약간 좀 달아. 그리고? 파 안 매웠는데? 어? 파 안 매웠다고. 파 안 매워? 아, 정말? 파 안 매워. 그래? 무슨 파 먹을 수 있는데? 오, 그러면 아빠가 나중에 파 넣어줄게. 진짜 이러고 있어서 시간 가는지 모르시겠다. 오케이. 아! 뚝! 뚝! 어우, 좋았어요. 이준아. 오리? 아, 오리 고기. 갑자기? 오리 고기가 건강이 엄청 좋아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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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종류들마다 이점이 있는데 오리고기는 기름이 좋아. 왜? 기름이? 응. 어, 체내에 남지 않. 어, 쉬운 말로? 불포화 지방산인데. 이게 쉬운 말이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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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체내에 남지 않는 게 더 쉬운 거 아니에요? 체내에 남지 않는 게 더 쉬운 거 아니에요? 진짜 맛있을 거야. 왜? 어? 왜? 왜? 아빠 요리를 잘하죠. 응, 아빠 요리를 못 하잖아, 아빠 요리를 못 하잖아. 아빠 요리를 못 하잖아. 아빠 요리를 못 한다고? 응. 아빠 요리를 못 한다고? 응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약간 당황하셨는데요. 아빠 요리를 잘해. 왜 잘해? 왜 잘하냐고? 음식을 좋아하니까 좋아하면 잘할 수밖에 없어 이준아 좋아하면 관심이 있잖아 관심이 있으면 또 하고 싶고 그지? 그러면 잘할 수밖에 없지 어쨌든 확실한 건 처음 보는 형태의 아빠예요 그러니까요 가정다감하게 다 끝까지 설명 다 해주고 서희서준이가 이미 뛰어 올라갔을 수도 있네요 이준이를 만나니까 알겠어요 왜 아침에 이거 명상을 했는지 알겠어요 왜? 이준이가 음식 만들고 있는 거야? 응 무슨 음식이야? 이준이가 혼자 만든 거지 이준이가 혼자 만든 거야? 응 그럼 이준이 그거 먹을 거야? 아니 아빠한테 주는 거지 아빠한테 준다고? 응 아빠한테 주는 음식이야? 아빠한테 주는 음식이야? 이게 뭐야? 왜 조각을 내는 거지? 근데 어쩜 저렇게 포기심이 많은 얼굴이야 뭐지? 깨에 달려져 있으니까 깨 오빠요? 저거 뭐야? 아니 네 이렇게 물회예요? 아 짜짠 짜짠 짜지 짜지 짓지도 않고 손을 군대 뻗을 보면 좋아요 아 좋아요? 나만 나가 할 수 없어 이거 믿어지지 않아. 약간 오이 내기 것 같은 비주얼이에요. 정말? 네. 진짜 맛있어? 진짜 맛있어. 진짜. 뭔 요리야 이게 이준아. 좋아? 오 마이 갓. 그게 맛있다고 그래. 맛있어. 맛있어.